아니 슈퍼가 코앞인데 두부 사러 가는데 왜 이렇게 안 와? 왜 안 봤지? 아니요 아 아, 미친 것 같아? 경심아! 경심아! 미안해. 좀 전에 주사 맞았는데? 그건 또 무슨 주사예요? 당신 의사 아니지? 당신 도민이야 도민! 도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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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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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, 힘이 정말 센가 보네. 거길 어떻게 빠져나왔대? 내 친구 어딨어? 경심이 무사한 거지? 너 때문에. 나 결혼식도 못하게 생겼어, 이제. 나랑 붙자.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나랑 붙어. 내 친구 보내 경심이 풀어주라고! 경심이... 경심이 무사한 거지? 이 친구 내가 돌려보내면 네가 나랑 결혼할래? 그래. 얼마든지 지금 당장 만나. 오늘 밤에 봐. 장선우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. 너... 예쁘게 하고 나와야 돼. 하하하하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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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ils 봉지야 저 사람은 범인 아니다. 어? 범인 아니라고. 잠깐만. 아저씨. 아저씨 괜찮으세요? 아저씨. 어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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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친구 왜 봐 어서 일 한 번처럼 또 해보라고. 물론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 힘이 없어진다는 징크스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. 왜? 힘이 없어? 어? 이러면 재미없지.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려. 야 김장현. 그 손 안 놔. 거기서 손끝 하나 더 건드리면 진짜 죽여버린다. 어이씨. 여기서rió 아저씨. 쁘이. 쁘이. 긴장을 거기서! 차에서 내려, 이 새끼야!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어. 다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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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서.